끝났는데? 옆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객석에 앉으신 분들은 추임새 만 해주세요 지금 여기 마이크가 여기에서 꼭 빨아들여가지고 송출을 하거든요 추임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가운데 말고 저 양 옆으로 다녀주세요 자세히 드세요 네 어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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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윤혜선입니다. 오늘은 향상 주소연 선생님이 제자 발표회로 무성소리 감상제 신청과를 한 바탕을 제자들이 나누어서 연상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꾸며 보았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향상 주소연 선생님께 제자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연 선생님은 국가지정중용 무용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신청과 이수자이시고요. 인방울 국악대전 대통령당 수상 서암문화지단 대상 수상 그리고 현재 한국판소리 보존의 광주 지부 지부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네 오늘 들으실 보성소리 감상제 신청과는요. 서편제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강산 박유전 명상으로부터 전승된 신청과입니다. 강산은 흥선대원군이 박유전 소리를 듣고 내가 제일 강산이라고 했다는 대해서 유예된 박유전 명창의 코인데요. 박유전 명창은 지나치게 애절하고 비교적인 서편제를 지향하고 절제되고 또 정연한 구성의 신청과를 재창조했습니다. 강산의 신청과는 박유전 명상에서부터 정재근 정민 그리고 조상현 명창 그리고 주소연 선생님 계보로 이어집니다. 신청과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효를 바탕으로 꾸며진 이야기이죠. 오늘은 싹바늘질부터 더질 더질까지 엄청 먼 머나먼 여정을 가게 될 텐데요. 우선 초압 싹바늘질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수에는 이진수 고수님께서 수고해주시겠는데요. 이진수 선생님은 국가무용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이시고 제15회 전국대전 연고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취임새도 많이 해주시고요. 얼씨구독차 잘하는데 안 듣고 힘찬 박수 많이 들려주시면 끝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취임새와 함께 좋은 소리 들려드리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행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취임새로 한번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할텐데요.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로 힘찬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씨구 고마 감사합니다. 고마 송나라 원곡말년에 성주 고아둥 사는 이산사람이 있어누 성은 심이요 이름이 학교라 네 명문 거적으로 주영성이 찾아 하니 가온이 불행하야 잠시적 난맹은 딱수 청원에 발사지금을 치고 일가친 척 멀어지니 여사 받들 그러나 그 안에 곽씹이 있는디 또한 이산사람 지만 문왕관절씨를 본거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싹을 받고 불팔죠 딱바는 한대도 한대도 양창 징영 임요 덕수 개장 성주 막방 땀요 북 잣잎이 질 상 침질 꺾은질 과 개울띠 뱃담 임요 우리 손올리기 왕건 꾸며 각 흔적기 퇴작 오수 벗은 행전 후대 퍼디띠 단민 품 지쌈 지양 낭 필상 피양 골치 복근 풍대 인명 천혜주의 이가 진금 지 폐 겟 목상 워낭 군도 높고 오생 못한 각 대융 배 학 그리기 봉 정 음 단 구주 선 주 낭 는 학 다 운문 도 주 문 교 명 주 생 조 도 영 포부 포 암 주 포 춘 포문 포 제굴이 성매백제극당 세문딱을 바꿔맞은 자기 성왕적백 진양오제 갓대구르다윤세거기 수산난식원산제고 온장대사 음식숙정 가진제편중계약과 합산화자류타식정 가진제의 신설 각각 찬수약주빗기 수팔년 공홍고림광 대상서의 빈지를 잠시도 놀지않고 수조기를 다질도록 상품사랑우일조금 운무와 돈짓고 운무와 양만들어 양을 지어 환불해니 일수책의 장미별얼 이웃사랑들께 착실한 고핏을 주어 칠수없이 받아들려 춘주시양 봉제사 안무뿌나 가장 공격 시중이여 이런 이상 하일리 사람들 남기대사 하루난 신봉사 원눈을 벗겨며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에 무슨제로 이 생에 나를 만나 한시만시 놀지않고 어린아이 받들듯이 나를 군대하니 나는 변탈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여부란 없지 우리가 사는대로 살아가되 지원할 일이 우리 연장 사십이나 쓰랄점 혈유가 없어 선영행가 끊게되고 우리네의 사오라도 소동장사 지대기며 몇 년이 오난지에 우리랑 떠받들일까 몇 차례 신공이라도 드려 우리가 사십이요라도 남녀만의 무얼하나 낳아보았으면 평생의 한을 풀었구먼 확실이니 말 듣고 공손이 돼 낳아보대 가보는 병대여신만 몰라 할 수 있지 못하였으니 이제 말씀 그려오니 지그신고 오리다 그려였을 때 후려삼촌의 위대라고 했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듯 진짓을 못하오니깐 그 정성껏 필요없고 확실이 그날부터 meta가 공판하 verb 공판하 진짓을 행군과 품을 다듬있다 영산대찰 용신방과 부무총사 서방사며 울미를 석에 신디 허유허유한 일시며 가사시주 있는 시주 창호시주 시방불곤 실방불곤 난불곤 가지가지 다들 있니 울미를 석에 신디 허유허유한 일시며 신디는 남길 꺼질까 각자 사월구파이랴 한궁을 얻은 지하하길 한궁하고 고채읍경농전니 하나를 탐며하나 독경으로 내려온 끈디버린 하관비요 울미난 원삽미라 대화까지 손에 들고 대화까지 손에 들고 부단듯 남의 환흥이 애흥 느닷이 본듯 진신이 황홀하여 진정기어렸던 거녀은 좋은 해도 억지를 다 개허구 태우고 덩그릇 바르런다 소년한 통보 아릴런이 남부신상 가는 길 멋진 이자 잠깐 만나 구아호 조작을 호 따가 까기 늦은 고로 장제전 흑재여 인간은 내 짓이 칼발모르고 방황더니 태상무군 태상무군 부부인 제뿌루살 헛가님이 백으로 지시하여 이리 찾아와 사오리 어이여 어이여 기억이 서 도마는 달려들어 놀래요 기다르니 땅 땅 알 옳옵니다 예 은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감사합니다. 양주몽사원원님 대외 꿈이 꼭 같은지라 그날부터 태기가 있난데 석부정부자 할불정부식 이불청음성 혹불시약 이불죽는 좌불주인석 식사길이 잔념한 것 하루난 행복힘이가 있난데 아이고 빌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커벌리아 일변은 바람갑고 일변커벌리아 밖으로 우르르 하가라니 침 한점 쏙쏙 추려 청마수 세소반에 박쳐놓고 좌구란 선 급한 마음 순산업인을 기두르지 생취가 진동하고 채운이 두르더니 혼미중의 탄생언니 사니농협다리랜 신부인 정신차려 아일락호보니 날락 신부인 손아야 반득으로 낳은 자식 신부인 딸이라니 원동호 신봉사의 말 듣고 여보 마누라 그런 말이 나와 아들도 잘 못주면 욕급사냥 오는 것이오 딸이라도 잘 만들면 아들 주고받부리까 이따 고이길로 예절범잘 잘 가르쳐 침선방직 잘 시켜 요조 숙녀 좋은 배필 분자하고 가려 부기다당 허고보면 매승통사로부터 어리까 신봉사 좋아라고 척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맞춰놓고 계는디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직 조용히 앉아 빌려만은 암못벌을 맹세이라 삼신재앙님네가 깍짝 놀래 삼천리다 도망가게 계는디 삼십삼청 고솔장 삼십삼청 고솔장 중불체성 삼신재앙님 하우 동시바여 사무고옵소서 삼식사 사십구원 하운장씨 지 삼사 일구다 위슬메져 석다대 피어들고 지 삼 떡다대 인형 삼겸 다섯달 로꼬나 포 여섯달에 육경 삼겸 일곱달 침이들구 열려 방금 달에 삼한 팔천 터비 나고 아홉 달 구갈려 열 달 만에 잠뜩 받던 금강문 하단문 고위 열어서 심산하니 삼신님 넓으신 넙태 핵골 난방이 뜨니까 아홉 달 동녀 다디오나 풍방 사귀명을 주고 헤으며 벅태기며 뒤탕증자 구행이며 비댄이 처절이며 가만한 하늘 지저리며 천부자들 무강을 주어 대구 뜻 팔구 뜻 등병 없이 자리 자라나 일취월장 먹에 허옹 쏘사오 귀리를 낳은 후에 헝국밥 다시 떠다 상모를 버리고에 여보 마누라 이 아이차 정목이여 그때여 곽씨 부인은 산후 송대 없어 창물에 손을 대어 빨래를 버렸더니 뜻밖의 산후 결증도 나는디 천신을 꼼딱달싹도 못 오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다리야 사대 삭신 육천마디가 아니 아픈디가 전이 없네 무려도 살 길 없리라 하구 온길을 잡고 구원하고 오고조 들은지라 아이고 여보 다군니 평생 거듭마음 안 못보신 과장님을 일곱행견 풍양타가 무대망세 탐허변 구조 웅장사 마친 후어 귀를 쫓아 죽자또 찬병이 이뻐인다 무대망세 탐허련 우느라이 탐구 가며 아빠 눈 우지라 허롱리라 지어주며 자꾸대비라 사고 묻힌 여를라니 태걸꽃 파이 없어 지켜온 멋대로 절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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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시다 한 시단 구렁에도 나를 절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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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옮은 듯하고 이 하늘 뿐이여 아가 문전 다다르며 막 좀 좋아 슬픈 소리 귀에 창출이 안들 다 죽은 혼메인들 차 맞지 듣고 영산 대찰 신고들여서 시우어라은 자식 첫날번도 운메기구 얼굴도 채 모르구 희지경이 있는 거 이 저 이런 생각을 하니 나의 얼굴만 추한 눈길을 군물겨워 아이가 며 앞이 확혀서 이 칼을 여보시오 가구님 빛나을 귀덕음이 정친하게 지냈으니 저 자식을 안고가서 정친하게 하려면 환산이 오리다 저 자식이 숙지않고 제 발로 걸커들라 앞세우고 귀를무덩 대무덩 마폴 차가 의왕 하이 아우 시부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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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teries 다 희아 바로 다 제원장 자첨어 온녀 상통일 하늘 제원고 제원을 마른 장 참고 야 tú ? 아차차 해줬소 저 이름일 날 시천이라고 정이라고 불러도 정주냐 지음을 해 오색비라는 긍자 박아 진오판 공사수신 진중 느낌 투전달아 이래라 묻었으니 그것도 채워주니 나의 서사신 나랑 뜨는 노랑풍 수북감정 개성알락 대암파라 새겹기로 온 공자 눈물을 숨친 끈을 달아두었으니 그것도 채워로 한숨 씻고 돌아 누워 어린 자식은 끈어나라 달아칠을 대부분 문질려 얼굴의 자식아 찬 찐덕 심하고 길이 신중 신중 야수 고 고 니가 진중 삼기거나 니가 죽은 살거라 여라차 다 죽으니 가요 난 지 오 찢 텅 요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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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좀 많이 먹으랴 이 자식아 손길을 묶어 반순기와 불안 바람 찬다비 풍대 옆으로 아군정구나니 소소채부 트였어라 이 자식아 손길을 묶어 반순기와 이 자식아 손길을 묶어 반순기와 이 자식아 손길을 묶어 반순기와 차른다 수고했다 그 때여 신봉사는 아무런 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까 내 의가에 가약지 올테니 그리 안심오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의 빨리가 약을 지어 돌아와 술덩 쟁반위에 얼른 다렸다들고 방으로 들어와 여보 마누라 이 약 자시오 이 약 자시면 곧 지켜버리라 옵니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귀다벌리가 있거느냐 허허 신음을 전패터니 여호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야 늦어보니 허리는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금기 당긴다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 뛰고 미치는데 허름이라 거는 것이 어디다 해야 울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지 허름이 아람에 딱 자버리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침홍사 긴 절 하여 산다 절 그 주자 한 주며 들었더냐 그릇을 밤바닥 그닥이 닫히며 하이구 마늘아 이것이 웬일이야 약지러 갈 따온 일을 그새여 죽었네 병불력사진이오 당등화진이라던 이야기 우리여 원수라 죽을 줄 알았으면 약재라도 가지 말고 마누라 대안저선 찬서여 겨나 세게 반세 찰로 진러내고 우리 다 흘려줄걸 철통하고 분하여라 광쾅콩 분하려고 쬐피지는 덜컥 내려 둥글치둥 불며 헐고 마누라 석을 두고 죽단 말이야 공진하은 달설한 공개구 원립혀 길러내며 뒷전벌겨 길러내끄나 온도 잤다 다시 피고 배도 잤다 돋걸만은 마누라 한 번 가면 어느 년어 그땐 어느 시절에 오려나 철역도 요지연을 서한 모를 따러 항릉 묘입이 함 그 해 또 말을 하러 가 전 사무지를 짓고 공을 닦으러 올라가 주지 사는 일을 따르갈 끄나 밖으로 우르르 나가든 바닥에 벗들어 아이고 동네 사람들 찰소에 개집추는 놈은 미친놈이라 허였으나 현처럼 옵자 흉잡은 우리 곽지주 같소 왕으로 더듬러듬 더듬러듬 들어가 마누라 목을 덜컥안고 다칠 내 몸을 들으며 아이고 마누라 새담으로 일어나 봉담으로 이러는가 아이고 길을 어쩔거나 대신 새를 어쩌라고 이 지겹기 내는 일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인하지마 미안이 칭찬 동네 남녀도 혹시 보여들어 초중체례를 곽씨 시체 소방상 뱃들 위에 요렇게 올려 명정공포 탔던 동물 다 우로 갈라세우고 운상을 하러 가며 운상을 하러 가며 무슨 소리까지 들리는건가요? 막무이 가라 목소리를 하러 가며다가 요량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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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온 차 노완 지 온 앙 왕 работ 마눌 행복 지 조 찡닦 촬영 왕 뽁링 izione 산천이 모으다더니 저건 간산이 풍마 이롭나 온 험차도 안허 생명 종달이 쉰 길다 천 명언이 다 밝아온다 넌 험차도 안허 인경 지구 다루를 지니 강대하님이 괴물을 허네그리 풍마 이롭나 너와 너와 물갓 가드는 뒷가름 지구 다룽히 앉아서 황홀 중단이 권한문랑 술주정을 허네그리오 넌 험차 너와 너와 넌 아 쉬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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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덕어 밀개반 껴주고 주하도 물관 제복 하나의 부상 무디 채를 감춰 아이고 마누라 날 버리고 오데를라오 아이고 마누라오 나오고 갇힌 나오고 갇힌 아이고 마누라오 찬찬찬 동망망은 어디 앞서 이러면 아이고 마누라오 이 지 지 지 않문 명우 커버 구점이고 떠서 오이 아린 지 부창부숨 대정문 날과 함께 가다이라 백년은 그대로 나가며 언언 찾아가며 언언 언언 벌가린 험차도 왕 덮어서 둥근 애들 자 내가 죽어도 이길이여 내가 죽어도 이길이여 이로다 험차도 왕 정철우 신박씨 부인 불쌍이도 써나셨네 언언 찾아왕 언언언언언 또 훈옥 자기가 아직 없다고 와 간선에 올라가 비파상장 존경 평토제의 짓적에 그때여 신공사 잠시 전함니 배운 것이 있어 충문을 지어 독축으로 남기 차오이 차오이 오이니라 기백년을 해루터니 오랜 보래원 기옥 유치자의 병서의 언이 처걸어 이 길러내며 부담삼에 젊음에여 지난 눈물 피가 되고 영영이 조여 달기리 천이 없네 주가 구해 박자 만사를 보자 주가 있고 많이 먹고 돌아가고 부담을 범차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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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죽으로 오를 단뽕 아우 시원한 부견이 벗이 되어 나를 잇고 주었느냐 내 신세를 보이하니 또 이 부처 환무라니 상온 중 아들 전망 아리 다롭고 안묻뿐이 면까지 공기되다 전망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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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아무리 오르고 다녀를 봐도 좋은 적이 바위 없지 집으로 돌아와서 꽃을 굽어 울며 안우라 밖으로 들어와서 숭대향에 피워놓고 동북으로 울음을 우니 어린아 해든 길이 날아 울음 우니 신봉사기가 맺혀 우는 애기를 얹고 앉아 우지 마라 우지를 마라 땀 묻힌 왕 니 갔다 나야 동천 비화장 숭낭다를들 돌아갔다 축상제 에룩 부신 혼배 이비 부인 불어갔다 하나 둘 셋 다는 나를 안다마는 고마는 나를 모르겠다 우지 마라 우지를 마라 저는 막 안다 우지 마라 모친니 컨 жд us 오지 울안 청소 모두 빠 그렇죠 승 주 다른 용기 넉 침묵사 화가라사 아노 혼나 해를 방바닥의 나비 다치며 죽어라 썩 죽어라 니 밟다가 얼마나 좋으면 니가 좋지라네 어미를 잃어야 다 죽으면 나도 죽고 다 죽으면 너도 싸리라 아녀를 보안고 앉아 우지마라 어서서 날이 생명 저스로 너도 벗겨주마 우지마라 내 새끼야 그날 밤을 내놓으라니 어린아이는 더욱 기지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 날 새기만 일단 우물까 불의 라나 set 돌아서 저게 한편에 내 아헤들 안고 한 손 집행 집도 더든더듬 나갈 적에 업무를 다 강조하여 어부시오 부인님네 인상은 아니오나 이에 젖 좀 먹여줘 물가에 오시는 부인 찬성인들 아니주며 고착인들 아니주며 저거 설마 이 맥여주며 어부시오 봉사님 이집에도 아예가 있 저집에도 아예가 있으니 어려운 생각말로 자주자주 다니시며 내 자신분 내긴들 나두에 글듭니다 인봉사도 왔다고 더욱더 고맙습니다 수복감 명호옵소서 이 집 저집을 다닐 적에 칠삼 대 칠삼 거느라고 희하이 웃음소리 털른 듯 보러 들어가 어부시오 부인님네 이에 젖 좀 먹여줘 온유할 때야 곁에 기흥매고 신한 오또하여 찾아가 이에 젖 좀 먹여줘 예한이 백성청당신 내 딸에 빨래 허는 부인들께 더듬다듬 찾아가 예한이 이에 젖 좀 먹여줘 예한이 젖없는 부인들은 고운 돈씩 채워주고 예한이 돈 없난 부인들은 살듯이 떠주며 감사리나 허여주옵지 인봉사도 왔다고 허허 고맙도 예한이 수복감 명호옵소서 자살만이 매겨 앉고 집으로 돌아오지 예한이 소독을 밑에 좁투려앉아 아헤그로는 아아가 내 딸이야 아아가 내 딸이야 아이고 내 새끼 왜 백성당에 겁이 헤뿌레 흠 백가 이상 자살만 백성당이 이덕이 어둠 이덕이 서저러나 너희도 징글빛 닮아야 저러고야 저러여 나 부디여 물보이려라 퉁퉁 내 딸이야 맹믿었었느니아라 별상 겨누한 마이로다 퉁퉁퉁 내 딸이야 금말 좋은 들 너를 사며 꽃 좋은 들 너를 사라 도움 밑에 귀내기 아니냐 솔솔 기려라 호동둥 내 딸 호동둥 내 딸 자동이냐 옥잘 천할 북상 은하 수직냐 상흔 비가 내려서 환경 능태 가운데 옥통기 댕기 끝에 난 진주 씨 호름에 난 비라 установ지 안달탕 잘탕 엄마, 아빠, 우리 둘이 둥둥됐다 설까 설까 담아나 저거다 천박 속에 너덜머리 까만지 양지가 대빵 날랑지가 먹고 담아나 한쪽이 나발끼, 한쪽은 내가 먹고 또 한쪽은 너를 주마 둥둥 하둥둥 먹고 둥둥됐다 박수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후단 덮어 놓고 공량차로 나가는 일 담배 잔대 왜 노동지야 왜 그럼 매꼬로 공량차로 나간다 여름이면 모래동량 가을이면 아랍이냐 어린아이 반죽차로 딸 얹고 감을 사 허유 허유 다리올게 그때 이어 신청일단 한날의 고음이라 시월장 달어 달쩍 십여세가 빌려간 후친의 기지사 아닌 볼 줄 알고 후친의 공량차로 뜨거워비 비엄하니 부정해버리기 하루난 신청이 칠던 달쩍이 불안정 후친의 공량한 제가나가 벌리러 가방나 나오는 다 신몽사의 말 듣고 네 청아 때랑 우리 공북어나 누난 동녀나 spec운와 나를 가버린단 말이 된 말이야 하설아 한단 말 들어 아버지 숙조시오 자로난 현인으로 백니흐군이오고 수년딸 질향이 난 방향목을 갇힌나뿐 몸을 팔아 속죄고 발모도는 가마귀도 공인성은 따로 판코는 할 줄 아니 방을 여 사람이야 인물만 무다리까라 알승 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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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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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은 길보다는 정말 그냥 불러쓰고 바가지를 베끼고 바람 맞은 사람처럼 엿걸이 차 나갈 듯 없지 아~~ 낙주의 빛이 없게 건너간 마을 연길째 주저 주저 건너가서 부엉 문자 다다르면 에그그그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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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친 나를 안고 좋지라다 죽어 놓아 아버지신 우리 모친 공양자로 어둠의 격 놈을 안고 다니면서 공양자로 어둠의 격 놈만 흙이나 자랐 듯해 아버지신 우리 모친 우아노의 길 정이 없어 밥을 빌려왔다 우니 우아노의 길 정이 없어 팔꿀씩만 헐 잡두고 시킬만을 주어주며 같이 묵은 빵 불이 붙인 우아노의 화가 내다 시킬만 흠 꼬부 넌 윗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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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흠 가라하니 신청이 어짜오제 안치구는 밤 불이 붙일 나루기만 주니 차고 혼자만 곱다리 까붙지긴 짠을 벗겄네가 전부 집을 조간라 안경놈의 음들고 집으로 가고나올제 심청 어느 날이 못간가 가고나올제는 뻔탄해가 안이 피쳤더니 발따가 공실땅에 반일이 되었더라 신청이 들어온다 웅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비쇼 축겐들어지면 이리저리 더운 국밥 잡기시오 이것은 김밥이오, 저것은 밥밥이오 여기가 왜 갈치가 반 어머님 친구라고 아버지 같다니라 어디로 가지고 왔다니 시장 잔게 잡수시오 김봉사 악맥한 칭청 돈을 부다 아이구 높고 아이고 내 딸 짓다 불찌우라 악맥한 칭청 돈을 부다 두꺼운 국물리 제이컹 연연 모양이님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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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소리 잘 듣고 계시나요? 네 네 이어지는 무대는요 심히 따라부터 하루난 문전에 외난 소리까지 들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박병준 고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준 고수 선생님은 제34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사 수상과 국가무용문화재 제5호 한소리보법 전수장 그리고 사단법인 일통보법 보존의 중회원이십니다 여러분 박병준 선생님과 소외하신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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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촌을 건너가는 집이 따라 건너간다 우렁촌을 당도하여 승상댁을 찾아가니 좌편은 창송이오 우편은 옥죽이라 성하의 선단 반송 안풍기 건듯 울면 어렵니 풍기 났는 늘 지키는 흰색 뚜루미 사람자치 일어나서 나래를 덩느다 나래를 덩느다 나래를 덩느다 침름 글멸 끌멸 딱 끄 친구 진검진검와룡성림 고이허구나 네 대상으로 올라갔니 고이허 영접할 신청 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와 좌를 주어 앉힌 후 네가 과연 신청이냐 듣던 말과 같은 길이라 구릉에 대가 있고 도하동기가 난디 구릉에 본빛 들어 도하동 개와료다 이들 말을 들어가라 승상 일찍 기세하고 하다리 삼형제나 황성가 이혼하고 어린 자식 손잡소 고이허 적적하는 빈방안에 내 하나니 촛불이오 본안건 부서다 하다리 삼형제 이 신세를 생각하면 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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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어 원인 하다리 하다리 고맙습니다. 신청이 여쭤오되 안목보신 아버지는 저를 하달 좀 있쌌옵고 저는 부친을 못친 경고시오니 분명 대답 못하겠네다 주님 이 말 듣고 기특타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할려니 너는 나를 어디로 할려니 신청이 여쭤오되 치운 방 우리 부친 저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 가겠네다 주님 이 말 듣고 기단과 양식을 외주며 시기와 함께 보낸지라 그때여 신공사는 적적한 긴 방안에 따로 오기만 기다릴 적에는 주님 그가 전국으로 달랐 cement이 출신 목ём 바짝 요리 cook 수님 이 verl 필 nap 사랑을 지워 1, 2, 3 아 자 아 아 아 아 가 아 아 아 안 아 나가고 따로 길을 길을 잃지 어찌 헐려 오도느냐 부인이 자꾸 말로 웃고 허느냐 길에 오다가 욕을 보느냐 빛설은 발벌 그날 린기 푸푸푸 불고 안으져냐 새만 돌을 알아 나라 들어도 뒷달정리 내 오느냐 연말 헛사옹 불어오어져도 뒷달정리 내 오느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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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를 일단 그러다 맞구나 이가 놀라운 노릇을 어쩌울 거나 신세 자탄으로 구르믄다 매일에서는 못쓰것다 가든 방문 펼쳐 열고 지팬이 흩어집고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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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나가면서 신청을 부르란 청아 오느냐 어찌 오느냐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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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나갈 적에 그때 여신 봉사 따르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안져보고 무량 출입이 서투나 더듬 더듬 나가다가 질넘어 대찬물에 동발라 쳐 미끄러져 고꾸러 무래가 툭 툭 나오라면 미끄러져 툭 빠져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툭 빠져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툭 빠져들어가고 더 가고 그저 정 점 들어 가니 신봉사기가 맥혀 알고 좋아 둔 사람들 신봉 그저 정신도 맑 말 끝 풀 rebirth ruins 헤엄 씹아 em 쉬고 watch 아픈데없이 잘 she чи 한참 멀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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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가 날 살렸소 예, 호수는 몸을 막아줬 수 있는데 시주집 내려갔다 올라간 길에 사인이 신세건을 구하였사옵니다 오호, 화린지구리라더니 대사가 날 살렸구먼 저는 말이, 여보시오 신세건이 신세건과 제가 얼마인 것이라면 공양미 300성만 불전으로 시주만 얻며 3년 내로 어두운 눈을 꼭 드실 것이오 신몽사의 말 듣고 여, 괴삼, 공양미 300성을 권선의 적소 적어 초중이 어렸어, 신세건과 대를 생각하면 단, 적도 없는 분이 어찌한 부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오 무엇이었죠? 니가 내 살리 속을 어떻게 알고 하는 말이오 단장 안 적어, 칼부릇 날 것인께 초중이 권선의 적은 후에 여보시오 신세건님 부처님을 새기면은 안준댕이가 된답니다 이리 명심하십시오 글랑은 영저 말고 올라가서 불공이나 착시기 허게 올라가고 신몽사는 집으로 돌아와 그들이 일정되면서 속정한 방안에 통금 만져 생각을 하니 허허 내가 미쳤구나 뼈 내가 사는 것인데 동양비 삼백석을 내가 어찌 구워요 팔짐을 팔자 언니 한돈 양의 양띠가 주며 내 몸을 팔자 언니 한몫보나 부산올 내 몸을 팔자 언니 한몫보나 전님을 새기면 안전뱅이가 된다는디 남몫보난 봉사놈이 앉은 팽이가 되고보면 살상없이 죽고 누나 당분이 될지라도 살아리 죽을 것을 공연하니 공연을 만나니 내가 뭐 외우고 있다 여기 가는 회사 헌헌 햇살 삼백 더 외우고 와서 희상 실성할광 묶이 간맥혀 혼자 앉아 그 통보나 신청이 들어온다 운전에 들어서며 저의 붙임모냥 보고 깜짝 놀래 발구르며 아버지 이것이 웬일이야 사랑된 돌기 밑에 꿈을 흔들며 꿈없는 어느 복에 물을 흔들며 나를 찾아나오시다 개천에 넘어져서 이지룩을 당하셨고 그는 당생도 부인이 흔들며 꿈을 흔들며 깐져들며 말하러 말하러 답답하며 못 살것으로 신공사 계제야만을 허되 이에 청아 내 너를 기다리다 못하야 여듬 나가다가 이 앞 개천물에 빠져 거의 죽긴 맨난디 뜻밖의 몽은사 화주승이 나를 근저주고 허는 말이 동양리 삼백성만 몽은사 불전에 시주만으로 3년 내로 어둔 눈을 꼭 뜬다 오느라 그래야 용사는 생각지 않고 대번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 이를 장차 어쩔 거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백 개는 책이 오르나 신청이 말 듣고 아버지 운명하오 지성이면 감천이라 제가 정성껏 구하여 보겠니라 이렇듯 부친에 맺힌 근심을 위로 허여놓고 그날부터 목욕재에 정리오고 지급 정성을 누리겠는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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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는 구륵을 도둑히고 아바는 구륵을 도둑히고 청화수를 받쳐놓고 지상축으로 피는 나 피납니다 피납니다 하느님 저는 피납니다 하느님 호자생 소경마불 삼십점 난맹허여 오신이 잠근토록 시무를 못하오니 아비의 허물랑 신청으로 대신도구 아비의 허문나는 밖에 잠질린 황수삼 아비의 허문나는 종교절에 천신을 아무리 모르리까 동양이 삼백성만 불쩍하듯이 주어면 붙인 눈을 뺀다하니 명창이 감 동양이 삼백성 공산 동양비 삼백성 지급 보여주고 솟아 이런 다시 비교할지 하루 난 못 자는 외란 소리 볼난 암경장사 선잎날로 임당 수 어헌은 대는 인제 소를 받는 고록 15세나 16세나 방은 저 어부녀를 사라오니 전파를 해 주신 나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힘드신가요? 아니요 이어지는 무대는요 누나둔부터 해당한까지 하는 대목인데요 정인성 고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인성 선생님은 전남대학 공포학과 졸업 및 동대학을 수료하셨고요 나주시립부론당 상임단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새해 12회 고성소수축제 명호흡을 인상을 마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뒤에서 들으니까요 취임새가 약간 약한 듯 아닌 듯 한데요 쉽게 배워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씨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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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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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네 이렇게만 해 주셔도 뒤에서 잘 들릴 것 같은데요 다시 한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큰 박수로 또 한우도 해 주시고 여러분이 힘써주셔야 소리꾼이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으 으 losing 선생님이 나오신대요 얼씨구 행선날을 생각하니 하룻밤이 겨큰지라 분어둔 백발부침 생존시어 죽으리광 사람이 세상에 삼겨났다 신부세여 죽을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방박하고 숭이 같다고요 사용없는 소름이 간장에서 수산한다 다리야묵 다치는 사시는 고 빨래허여 동아는 담허두 침탄만금 다식구멍 걸기 쉽게 걸어놓고 행선일을 생각하러니 하룻감미 겨우 어찌라 집으로 찾아가서 주가 두 해 차려누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불효여식 청난 부친 눈을 비우며 장백, 소금, 꽃잎, 발염 재수로 받게 되니 몇 년이 온단 길 이랴 썸바뜨렸다 지수원으로 푸원수르 방중 흐명하고 사배하지 거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 진지 울린 방청 방청 상경 이랜 부친은 잠들어 우원주를 부르는 주나 잠이 깰까 염려되어 늦게 울드는 무더고 속으로 늦게 난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날굴날이 변나리며 날굴밤이 변나리며 지마절을 벗녀 누워 바삐를 누웠던 이만 내일부터는 동래거리니 또 될 하신이 아버지를 어쩌고 갈꼬 오늘밤 삼경실을 하신이 아버지를 어쩌고 갈꼬 오늘밤 하신이 오늘 밤 삼경실을 부르는 내를 상에다가 매량 영 불쌍하오신 우리 부친 불쌍하오신 우리 부친 빛이라도 더 매신 대신 누구만 인력으로 어이 홀구 산지 가 가정이 없어 벌써 달기 꿈꿈 꿈꿈 하여 하여 할바 할바 잊지마라 다녀 나 나 아침 맞네 맹산둥이 안이로구나 비가 비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며는 웅 다중 나라 나중 웃기는 길이 없는 우리 신돌지 잊고 가장 발이냐 화량낮길 수뿐이 난 두통수그모자 이별 청객관 산돈길 중에 오이월려 우부이별 선출양관 부부인 헛불 성총붕붕붕 이별 이런 이별이 끝만던 우리 부녀 상헌별 이별이 이별이 심총붕붕붕붕붕붕붕붕 말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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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버지 홍양미 300석을 누구나 절을 주입다 남양정서 어른들께 제 몸을 팔아 호나리 힘당수 채수로 가는 날이오니 절을 맞춤 봉투성 신봉사랑 이 말을 듣다니 어쩔 줄 모르는가 호호 이건 맨날이냐 이것이 웬일이야 호호 영바라 청왕 애비 보고 붙도 않고 내가 이것이 웬일 눈을 팔아 너를 살디 넌 팔아 눈을 뜨면 뒤를 보자 눈을 뜨뿐 절 모르는 이 자식아 엘비서울을 미들어라 너의 모친 너나 코침들이란 의축구 통화 한복붙는 늘 끝납니까 두마디가 떠들란 꼬이집 저지 하니며 동양전 얻어 매겨 이만큼이나 정성 묵은 근심에 근심으로 올라와요 잊었던 이것이 웬일이냐 하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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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재질 된 뒤 어디서 보안되냐 옛말을 못 들었나 칠연대한 강물청에 사랑자고 빌려기면 탐이 굳어진 마음 사랑자고 빌려기면 내 몸으로 대신 까바라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지끄러운 놈들을 긍정해 내 딸 어린 청해를 꼬여 꼬여 꼬여나가 김당수 재수하면 너희놈들 잘 됐으냐 돈도 싫고 말도 싫고 어떻게도 나는 싫지 황황 또 다녀 몸 질겨질을 너희 감대리 동굴 지동굴며 죽기로만 작정어는 남아 반신분 잘한다 와 그때요 무른촌 장승상 댁 부인께서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거든 심청이 부친전이었다오데 아버지 무른촌 장승상 댁 부인께서 시비를 보내어 저를 청하였다오데 지하오리까 어따 그댁은 열번이라도 가고 백번이라도 다녀오너라 백개도 허락을 받고 구른촌을 건너가는 시빗이 건너갈지 건너갈지 울며 불며 건너간다 아이고 대리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당신이 꾸준하여 호흡룩을 누르며 구기영화로 잘 사는 내 신세는 어이여이여 이 지경이 웬일인데 울며 불며 부른촌을 성도헌이 부인님 그 기나와 김청순을 부여잡고 이기천하 부정한 사람 나는 너를 딸로 여겼나니 오는 나를 속였느냐 너의 호성은 창고기와 안 못 보신다 그 신을 이기어 탁을 하자느냐 공양미 공양미 삼백석을 이금 내려 줄 것이니 선인들과 헤아라 심청이 었자 우대 당사하는 선인들께 구상만을 헤아라 제약하면 본인들 또 낭패없고 무고한 범 은재물 제가 이 받으니깐 그 자 이재 하 이 하 이 하 하 이 희 이 신 하 하 하 다시 보듯이 보기 진정 그럴진데 멀은 화당이 날려 넓은 다시 보겐 보라 악궁 글금히 불러 내려봐라 생긴 뭐냐 수신계와 앉긴 뭐냐 만났지 잘 그리면 당을 줄 것인지 잠시리 잘 그려라 악궁이 형을 듣고 고색탄창으로 놓고 정신청을 만허고 보더니 하융을 택한 얼굴 불안한 한 송이가 일우중 그 처진듯이 난 저같이 푸른 뻔이 구기 밑에 따인 것과 공탕 예쁜 태도 정신청을 만허고 강력히 그려내어 국사도로 걸어둔니 신청이가 부리로구나 구인의 보고 기다린 장사진을 그 신안기 행지사진 일봉단 허니 논장 헛피구삼탐공 대관치룡단장 차흥초록 강남민부하니라 고인의 신청을 포함하고 인재간명은 언제나 울거나만 아리나 일로를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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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소 제 촉을 보고는 심청이 다 이롭소 동네 어른들께 부친으로 타고 길을 떠나는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성인들을 따라간다 흘리나 숨만 다락을 거듭 거듭거도 안고 피같이 흐른 안풍물 이 세문도 다 다 묻힌 날 없어지고 넘어지며 천방지춘 따라갈지 걷는 날 바라보며 지지사 때 나를 나가 작년 5월 한오야의 앵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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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오여 반판 제 손은 그 꽃노라 적개꼬리 이를 이별 허여 였는지 환호성 귀여운지 육밥 그 두견이 난 희척고 희척고 부려 흐르게 난 하지 안좋은 붉은 마늘 담슬 반포 날린 몸이 내가 어찌 도라 우리 즐거운 곳을 산 도라니 해당 한 송이가 떨어진 칭 칭 얼굴에 부딪히니 꽃에 도라니 약도 춘포 우리 이별 다 인지요 나팔이 나팔이 안 못해 도양 공주 내 화장을 이끄 마는 죽으러 가는 놈이 언제 다시 돌아오리 죽고 죽고 싶어 죽으랴 아들 수원 수구를 여의어리 즐거운 능류를 오르고 울며 울며 길을 보러 강변을 강변을 강본이 본도에다 곧 반을 걷고 접시 정을 인도 얻는 구나 신청을 배에 실고 행선으로요 환 신청을 배에 실고 행선으로요 환 범기 범기 중 유 풍덩 시 시리 이리 이리 돌아 간다 망 망 혼 창 해 이메 탕 탕 온 구교 이라 랩빈조 갈매기란 통녀완을 따라 들고 삼강의 길을 한수로 돌아든다 불장 권다른 소 하자이좂이 열기 이랬난 복종인 불편을 수목만 부르렀다 애매 성종 안고 수군나 날로 두고 이름이 이른다 장사를 지었니 갓 태국 한 곳 안고 냥 나 소를 당부었니 울삼벽바룩 중원 우병도 하시든가 강한 누른 당도 하니 일무행관 한창 시옥 연파강상 쌓인 술라를 채우고 유저에게 이오 부항비를 돌아주니 감사는 말라 청청해요 이수중분 백노주란 대배기 돌던데요 심양강 당도 하니 백노주 일거후에 기판 사기 끓어졌다 젖벽감 당도 하니 도둑파 오래된 풍만 뜨거여 있다만은 조명답 일시지옥 이금은 안 되지 올라구지 큰 밤은 보소상의 해를 맺니 한산사 제국 소리는 객살을 해 흘리란 듯 한산사 제국 소리는 한산사 제국 소리는 제주를 참고하니 박강의 상여들은 망국강을 오르고서 열룡만수 원룡사의 부정 흥암한 푸르른 무랑 악양은 높은 집이 내 보상은 흥암한 부산에 손단다른 동력으로 비쳐오니 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이 광등병 참겻소라 차별을 찾는 남이는 찬씨를 찾는 찬씨를 찾는 슬픈 소리 찬객 조이는 찬씨를 찾는 온몸을 면볕이나 빚어든 온몸을 면볕이나 빚어든 길겸을 아하 담아받이나 빚어든 창수를 담아받으로 한 곳을 담아면 담아받으로 밖으로 향풀잎 이лон하며 나며 주님 사이로 옥패소리 들리더니 어떠한 두 사람이 정원관을 높이소 시름거려 나오더니 알기만한 신호주야 나음 아들을 듣고 와라 정산문 삼수처리더여 독삼채구들 내가 말이야 아들 깊은 하늘을 봐서 하루 보내셨더니 오늘날 출천데요 나를 보니 고죽이나 흠절했냐 소수로 천련 시구문 전자원 영포현금 납부시들 지금까지 존 너냐 수루천리 만만기들 조신하여 잘가거라 기난기구허니 유녀순 저만구 열려 이리로 나무 강을 맡긴 강나명 나수를 산구허니 강풍이 되자 보고 전기운이 솟았더니 어떤 시기라고 났니 이란 훗차이는 아니고 더 spreading 난ayerso 올라가야 일'과니 특수 classics 안쪽은 Bennet 그 scen제든 매 meist 볼 특수 rasp 70 카 슬픈 말을 듣고 와라 슬프다 우리 왕 백비의 찬소 듣고 조국 누가 나를 지어 벅찔아 주풍이로 와 가죽을 녹음을 싸 이물에 던져던 이장구에 한통 남의 왕은 명들 배로 왕을 지어 이물에 던져던 이장구군을 빼려 고운 사회자 닮고 왔네 새상에 나나다듬 배로 왕이 찬소 전해 찬소 주의 원통한 건 부담하는 것이 한입시 무려한 간구 듣고 물결만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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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곳을 당도하니 어떤 신이라오라 하니 슬픽 통구란 말 신나라 세기 비가 3년 5반의 고국을 받아보며 비지온이 되었더니 악몽랑 재산판들 그 속저렁 동정 땅 출만 추아 어 놀아와 이로난 한사람은 안색이 초췌하고 강룡이 고고터니 이란 존나라 불허니란 누군니 미쳐라 흘려는 강룡 해계약 남아있어 바람을 흐르네 왕아 보이네 이도 왕아 고고터니 이 시기다 내가 아주 진주다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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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고마워 몇 날이나 되든 고정한 사우상을 물과 같이 흘러가니 흥풍살비 덮기허고 흥풍살비 우구괄기 쟁용이라 남은? 남가요 무모 퇴비허고 주소 공창천 일색이라 방안이 줄룸 이천편 고아음 흥풍살비 이완이 백달이 안용이라 안용이라 신편에 유지나 안입은 안강축풍 흥랄 알이구 안강축풍 흥랄 흥랄 안강축풍 흥풍살비 탈발배 pg низ 구멍살비 hyg신 애교도 완전 김내 소낸 양시에 이수신 미후 일발청산에 홍보이길 날랄되어 보이나 안복 간장이라 일락장 다주세 원하원하니 우리 학처 조사 분노하니 동목의 피추가 이어서 다 슬픔이오 음료를 치러 왔으니 진실 영구치 약된가 당사는 없었으나 헌무제 부천가 당사는 없었으나 치료니가 죽자하니 환인들이 수직을 하고 받아실려 가자 당사는 없었으나 당사는 없었으나 고파니 고국이 청바닥으로 오나 당사는 없었으나 당사는 없었으나 당사는 없었으나 당사는 없었으나 이 나무, 이 땅수랑 방풍이 일어나며 운용일 거란 내 천 바다 한가운데 일고는 정총줄 끊어져 안개 뒤에서 꺼져져 거짓말 갈 길을 쳐 올린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가면이 겁먹니 저물어져 전지, 적막은지 저 사무역 자기하만 나만 급급하야라고 사진대를 찾으며 솜살로 깃고 풍소 잡고 동아 오색탕두 삼색실과를 거기 찾으러 갈라놨고 눈도 잡아 큰 칼꽃에 흔듯이 받쳐놨고 사둥두둥 보송 수관을 정리 쓰고 젤량 손을 흐지옵소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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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둥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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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벼를 모아 이대불통어년 후원가 구생의 본을 받아 다 갚기위어 불언니 건대한 꿈이 아닌가 하우시구 년 재수 해파보다 가릴 때 오보구 정아롱 수억 구두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때부터 가루 건대주고 해상태안장수로 가뿌라들어 건대지 건대주고 공명탈주하는 동흥 남궁 빌어내어 초조 백만 대병 주유를 하오 아니면 너희 홈 하자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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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둥 둥 둥 둥 둥 두리둥 둥 둥 둥 둥 주요요 격량하니 도연 여그 피거래 대와던 고공서 난 상안어 강동 거요 이무술지 춘춘춘춘월어 소동파노라이 구찌국 총통어 타마허 고유숭이 부정거 난 너 어 푸들거니 네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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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구찌국 총통어 타마허 이븐 둥 둥 둥 둥 둥 둥 이선지 주물리며 당구르 위협하여 경세고 경년을 떠나를 다니다가 오늘날 인당수 이제 술을 들이내 오는 후계신 안맹이며 서계신 거석이며 아베신 중용이며 후계신 음룡이며 당하 먼지장과 선태지군이 다가 말고 또다 피나 바라보도 바라보로 인도하라 한란없이 도시원 백천만 떨려 덕대우에 홍콩콩 공기위에 나밖에 정지하며 주옵소서 고사를 담으신 후에 신청이 불에 드러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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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6, 7, 8, 9, 10, 11, 12, 12, 13, 14,neri, 일광채우 목평생물 또 늘었지 안가 어두었냐 공기장하 놀아간다 또 흐려 떠나간다 다시 한번 고스턴과 소리꾼 얘기 다시 한번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일 고수 선생님을 모시고 위우도 장원씨부터 도하동아 대목까지 들으실 텐데요. 임영일 선생님은 국가무용문화대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이시며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명국은 대통령 단어사항 그리고 한안법인 신안천사해섬 예술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고수 선생님과 또 소리꾼이 나올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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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리지 않고 아이고 내 자식아 꿈민여 깰까요 사랑도 돌아 신청이 근질하 모친 힘줄 짐작을 넣고 후인의 목을 부여 아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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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 이거 지명 아 으 오 어시 정 expansion 난 아무든 백발을 훔친 홀로 두고 나왔는데 외부신 아버지는 난 아무든 백발을 훔친 홀로 두고 나왔는데 외부신 아버지 목을 누르리라 강한 전 맡은 일이 집군이 하다키로 모래지체 연하니라 여무소리가 쟁쟁 나더니 옷에 체온으로 올라가니 아침 창이 따라 갈 수도 없고 가는 모친을 모두 많이 바라보며 무녀 작별이 더 내 슬근구나 천란 북항상제께서 사회용왕을 또다시 불러 학용하시되 신소저의 방념이 늦어가니 어서 인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귀한 배피를 정해두라 왕등이 수명하고 내려와 신청을 환송할제 호탄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신청을 매시고 양대 선녀로 신을 거고 조석지공과 찬수검절 금은고배를 많이 넣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놀았으니 이 낭고진 당수라 용왕은 좋아인지라 꽃같이 군들 흔들리며 비가 흔들더지소냐 주야로 중동실 떠있을제 그때요 낭년같던 선인들이 억심만금 테를 내어 공국으로 돌아올제 심청을 인당수를 낭도하니 신소저의 여행이 오려 미감동되난지 재물을 정의 차려놓고 신효저의 넙스를 한번 위로오고 간디 반소리요 반지나오겄다 풍을 둘둥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제지된다 덕시야 덕시로구나 이재을 둘둥둥이 넓길둥이 쑥둥 넓 딱둑은 운명은 억도 아니오 3년 9반 조예왕의 나 또 아니오 붙인 눈을 띄우려구 담배 꺽을 올밑 팔려 인강수 대구 대신 신낭장 덕시로 나를 덕시라도 무섭고 나 유명허우 동태료를 물에 풀고 군물 씻고 바라보니 난데없는 꽃 한동이 해상에 종칩도 있거나 또 사봉이 보고 허나 말이 저것이 금이냐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소 옛날 진평이가 흔하구를 잡으려구 황금사만근을 겨우쳐진 중에 흩떴윤니 무슨금이 되거릴까 그러면 저것이 혹이냐 이란 말씀도 당치 않소 출근강 아니어든 혹한 저것이 되올까 그러면 저게 해당하냐 해당하란 말씀 당치 않소 공사신이 아니어든 해당하랄이 되올까 그러면 우어신고 가까이 가서 오자 저라죠 어기야 기억 저간이 감치 진고 하고 꽃에 채우고 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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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갖고오니 으 탄봉이 떠있거든 배에 건져실 구분이 크게 가수해갖고 상취가실노 본국으로 돌아와 재물을 공개하는디 소선주는 재물을 받아오고 그 뽀뽕을 차지하여 구원해주었구나 근대여 천자광우호련 동아신사 낙비를 하니 뜻이였고 세상 온갖 기와류추를 거둬들여 한국전 노릇들에 저기 심어놓고 수야로 구경으로 씹고 이것이 바로 화초타령이었을까? 화초동 참콤한 탁할얼굴용군다렷 산초수공명 삼양구독월황문 삼경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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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 강노들어니 하나춘 풍릉은행 꽃과 미와 만기 불개문어니 당신 부부의 꽃이오 전태산들어 강의 향평대 자약이 온전 굳이 이별헌이오 산호병의 행동아 하늘문이 곁에 혈로둔 이화무와 개환화 온몸개폭 타개화 동원놀이 변신축목 음루리가 해왔초 벌충 달개 우삼경 탈가운데 개수나 피룡명사로 맙대철 진단 안암초 가초 오미자치 장암과 유자 법률은 나는 존포도 멀월은 대초 박대밭초 가진 양광 사우로 심어난리 변분이 거듭 울렁걸라 우세 진생들이 지지 울어서 춤을 춘다 특이한 조선주는 천작기옥서 왼각 기와유초를 구하신단 말에 듣고 인상수 떴던 곳을 어전의 진상은 천작오시고 이리여여 그렇지 벚꽃이 왼꽃이냐 적꽃이름이 무엇이냐 유지 벽두 왈을 동방사기 따온 지가 한천년이 못다 동방사기 서울바 동방사기 동방사기 영압꽃이 떨어져서 태탄국 동방사기 동방사기 도완 특권이름 감성 알아주시고 주야로 구경 없며 실제 흑두 낭돼 이련은 천장 신신이 별난 너여 가계상을 혼인하여 뜻밖에 강소가 벌어지며 동ott 존녀들이 설레 권들 천작 그리 여기시오 риз 너희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선열이 하여 여쭤오되 해를본 신녀로서 신소절을 내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부려져 맞을 뻔하였다오니 항공지로 쓰이다 잇마비 치듯 마듯 인홀홀견 단곶 항공단원여 하이특선을 선치 니가 인간을 쉬면 되냐 뭐지? 안아오는다 공료로 시위하고 결국으로 오신디라 이튿날 조회 끝에 간방 폭풍 타연을 말씀하니 만족해신니 여쭤오되 공모없으심을 하느님이 하오시고 공모를 내리셨다오니 즉시 튀기라야 공모로 정하시오 심화후 입구에 연년이 풍년이오 가가 보고 태평가다 전지 다시 보시고 손민 짓고 변다 그때 여신 왕후는 부기는 못하니 낭붙인 생각이 날라리게 퍼가는디 하룻낭목난간에 도피 안정하여 안정하여 사나 단우 주변 촤들 창 장 삼차 외길하긴 한 불안을 억킬 깔고 삼은길로 무릎을 올리고 있니 심화무기가 맥혀 이럴게 울러 마득을 헌다 무릎은 양 소리로 가 오줌 낭붙해 한우 겨드짓을 턴키로 있냐 하루하루 가벗을랑 불쌍 멋인 우리 깊은 시인전을 권직장 전호여라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대수로 만져뜨고 눈물 씻고 부자쓰고 한숨심에 눈물이 만져떠라 무릎을 져서 글자마다 주물물이 땡니 언어가 온 차이로 오나 현지 현지 처방 보내들고 오늘 열고 나서보니 진흥 난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후다 후이 장망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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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친 봉사도 딸 생각나 거듭면 거듭더 등을 물어 아름이 꿈을 찾아가서 이 문을 안고 오더니 일일도 신봉사바 금민 달란 여여 지평막대를 흩얼 짚고 흐듭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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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빈 물을 가져가 흐듭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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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듭 속 보다 흐듭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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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interpret 유 marco 그altra의 끝 city transferred into the chief 신되어 오 롸케이로 한 발자 설계 바래 가리라 바래 가리라 바르르 자고 오르아보라 안신부라 흑부야 나를 잡아라 가려 알기도 나는 귀찮고 안신부라 흑부야 안 뜨그려 기도하는 신이 안신부라 나의 문 앞에가 엎드려져서 땡이 동걸 쉽게 동굽 울며 안신부라 안신부라 가르치는 누구나 안신부라 이렇게 다시 날이면 강돌이가 울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여 신봉사 의식은 무견디나 사고부친 부족 없어 사람 하나를 버렸지 마침 본총사는 뺑덕이네라고 하는 한 인인지 이 여자는 신봉사가 정복게나 있단 말을 듣고 누가 정리할 것도 없이 지가 자본주가로 해온단지 이 여자의 입점과의 실이 이렇게 되었든가 뭐더라 밥잘먹고 물잘먹고 감기잘먹고 떡잘먹고 양식주고 물다먹고 셀터주고 다 먹고 공연잡고 배야보고 정자 밑에 낮잠자고 한밤중으로 몰고 오가는 행인들 담배달라 신랑오기 응 빛죽오면 빛죽오고 빛죽오면 빛죽오고 희끗오면 해끗오고 해끗오면 희끗오고 신랑 매운이 돌아오고 장난기도 난 해당을 잘 오기 와만 오신랑 잠자는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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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감만 문앞에 들여서 손뼉 informação 우려 일을 홀려나봐 이 이리 홀려oning 지 extrêmement 은 피rone θη 달걀ắt 이리 흘려도 이건 다녀 귀를 썰어가도 오늘 지경이 되야던 까무들아 하루 난 신봉사 황가에서 불러들여 황성서 맹인잔치 따고 노숙까지 후유주니 황봉사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연빙파 오늘날을 황가에서 불러들여 황성서 맹인잔치 따고 노숙까지 후유주니 나 혼자 같이 갈게 아이고 영감도 연필정부라니 천리라도 따라하고 말이라도 같이 가지요 아 그렇지 다 보아도 우리 뺑덩이네 같은 사람 없더라 원 그런 뒤 이 돈냥이 나 있는 건 누구한테 맺히려고 했고 아이고 남정네는 저렇게 살림 속을 몰라 아 낫돈부터 내 얘기 선다고 살구값 술값 떡값 팥죽값 다들 다 재혼하면 무슨 돈이 나올 것소 신봉사기가 맺혀 애기 죽일련 그 돈이 맹돈이라고 속담에 개짐 먹는 것 짐 먹는 것이라고 그것은 넣어두고 황성께들만 떠나세 그때야 신봉사 뺑덩이네 앞세우고 황성께들 떠나가는 기 막상 떠나려고 하니 좀 섭섭어였던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보아도 마 아 자기 거라 응 조군도 잘 거라 내가 내가 인자 떠나가면 어느 년 어느 떼두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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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충 바다 이끄 들면 이 날씨로 가렸만은 아무뿐한 뼈의 다리로 변다를 걸어 홍성을 갈고 여보소 뱅덩이네 길소리나 잔메겨두고 꽃가벌레에 맹벌이 내가 길소리를 매긴 한데 거기서 들었다는지 저경상도 메나리쭈하고 전라도 반메술을 들었든가 섞어서 한 번 매겨보는디 어휘갈이나 어휘를 갈고 황성 천리를 어휘를 갈고 날개도 진하기나 되면 길소리나 잔메겨두고 황폴나라 이 날씨로 가렸만은 아무뿐한 봉사가 장다리고 목편다를 걸어 황성을 갈고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뱅덩이네가 일색이여 이렇다시 올라갈 적 기모가 된 주막에 들어 잠잘 그 때여 그 밴덕이네 난 황봉사와 두님마저 신봉사를 잠들어 놓고 황중도망으로 흘러였나니 신봉사는 앙봉을 색을 모르고 첫 새벽에 뛰어나서 흘러기대를 찾는 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섰던 자리부터 거질거질까지 들으실 텐데요 박시안 고술 선생님을 모시고 무대를 꾸며볼텐데요 박시안 선생님은 국가무연문화대 제5호 한소리국법 전수조보시고 성안국법 보존의 이산강을 여행하시고 관조시립과 관악단 악당을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마을 돌머리공판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와 또 많은 추임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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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땡파!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해서 한이 삼십리는 처리하는 법이요 아무리 부르고 깨어곤들 도망간 뺑덕이 내가 대답할 리가 있거느냐 신봉사 그제야 곰 돌컥 나 주인! 호호! 우리 마누라 여기 아니었어? 예! 새벽이었던 젊은 봉사하고 신문에서 올라간다고 직원이 갑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니 녀석 추인 녀석이 이제서야 그런 말이여? 응? 아들과 같이 가는 봉사하고 내 회관인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 회관인줄 알았지? 아! 신봉사기가 맥혀 헛던 자리에 헛던 주장 헙'd 정 Caitlin 어어에 헙'd 벤 벤 벤 벤 벤 벤 헞gle 내가 간내의 시기여 다이처나 의뢰없고 장만든 요년아 당초에 니가 버릴 태변 있던 곳에서 하다구 하제 아 구백리 하얄게 왔다 날 버리고 니가 무엇이 잘 하얀게 잊고 달고 출천네요 내 딸 정의로 행위별을 홀렸난디 아니 너가 어떤 육을 생각거든 내가 미친 보니대로 내라니언 호랑이나 헌덩 깨물어가 버렸라니언 맹덕에 대 황성 천리 몬 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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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타지글려고 정성길을 올라갈 적 악박을 안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아이고 생득이네 재은 가게래 가게래 너기네야 대상 천지 복헌 저랑 어떤 가장 해받기도 사랑 이도 못할텐데 은하는 날 뻔이고 이가 뭐 시잘 되겠느냐 더 강 따라서 잘하거라 그렁저렁 올라갈 적 이때는 어느 땐 뭐 6월 3목 엉열미라 해악은 불빛이 같고 헛담을 흙뿌리며 한붓을 청음장 상도하니 흙뿌리며 지하다보는 흙뿌냐 하낙은 천벙이여 데려구고 굿년 백짜리 딸래라 하하 은하 이리구 부러진 흙은 장 송문 은은 빛을 띄어 잇고 신의 유순한 청단으로 돌고 뒷골묵 뒷골묵 탈탈 여 별두벌보리 합수 천천방녀 기박절 반갑갑갑갑갑 보내나 갈 이재 남 산 유순한 홀몰이 흙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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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다 좋아 이 인공 다 좋아라 들소리 듣고 더 반긴다 목욕을 허량으로 당황의 목을 허그를 벗어 터시 내 가에다 접쳐라 물에 부엉덩 끌어서며 내쉬어 노고 장이 좋다 억울한 주먹을 터뻑 찌어 양치 찌고 팔팔 찌고 또한 주먹 터뻑 찌어 겨드랑도 문지르며 내쉬어 노고 장이 좋다 감각사 돌라 건드리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유수를 당하신들 이어서 시원할꺼다 할시리도 좋구나 치와라 좋은데 영광거 고장 최소희 최상화 최상화 신봉사 목욕을 하고 나와보니 어떤 무상한 도둑놈들이 신봉사 응고한 행장을 모두 싹 가져봐버렴 신봉다귀가 맥혀 당변을 두루더듬으며 내 옥가존이라 신봉아 옷을 가져가려면 먹고 입고 쓰고 남은 부자집에서 가져가지 신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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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거기만 가리고 내가 배고 있네 오시거든 다 돌아서 가시오 나 어쩌다 이렇게 대함으로써 장단하고 앉아있을 적 때마침 무릉대수가 그 앞을 지나가시던나오 에이헤에제룽 에이헤에제룽 오라 심봉사 반겨 듣고 옳다 어디서 관장님이 지나가시나보다 반응민지 부모라니 한 번 없지나 써볼 수 밖에 중가 없다고 아래오라 아래오라 사령 아래오라 여쭈어라 여쭈어라 참 동인 여쭈어라 황성가는 봉사련이 대할 자로 여쭈어라 행차감 오르더니마는 그래 어디 사는 봉사이며 어찌 웃음 뭐 없으며 무슨 말을 하라는 봉? 에이 소맹이 아래리라 에이 소맹이 아래리라 도매니 사옵게란 도매니 사옵게란 도와동 사옵단지 황성잔치 가는 길에 오다가 아예 집을 잃고 날이 하도 더웠기에 목욕하고 나와 보니 그 관행장에 간 곳 없으니 찾아주시고 가시듯이 별반 저뿐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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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애굽을 살려횜 왜 이 행차는 모른대소라 물로 하지거고 극찬굴로 의룩열구 informing 고간볼래요? 너도 수건 써도 일 없으니 저 양반 담만근 다 버려야 해 도수까지 구해주셔 황송한 말씀으로 저 굳이 안 놈들이 담배 때까지 가져갔다 오는 늦지 않게 곤란지요 태수 헉헉 웃고 담배 때까지 이어수옵니다 심봉사 좋아라고 기대 곤란만 기다려 하지거고 황성길을 나갈 때 낙수교를 지내어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다다르니 방아집이 있거든 여인네들이 모여 방아를 짓다가 심봉사 하나 보고 그의 봉사들 한식이 주더라고 저기 앉아있는 봉사도 황성잔식하는 봉사인가보대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이리와서 방아를 좀 지어두고 가대 심봉사님 말 듣고 회기 반찬에 점심만 잘 주면 이제 지어두고 말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들텐데 이렇게 좀 지어두고 가지 시원 헌실 없이 얻어갈 수 꺼집니다 심봉사가 점심으로도 먹을 양으로 방아를 한 번 쐬어보는 소리 모두 상아 소리를 허용하며 짓고 있다 심봉사님 말 듣고 허유아파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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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떡떡 잘 찢는다 허유아파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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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안이 중원에 쏘나 허유아파나여 허유아파나여 으으으음 흥 유소시 구멍이 소 이 남기로실 흥 열 신 Deal 어휴 아팠나에 질롱시 만든 따구로 만들었는가 어휴 아팠나에 방아 만든 제작을 보니 사람을 피해 뜨는가 이상하고도 맨날 허구랑 어휴 아팠나에 빈 엉나를 피해내려 영각하는 허리에 잠이 들였구나 어휴 아팠나에 질롱시 만든다 어휴 아흐 오른 양은 향해 또룩 미성을 내는 어휴 아팠나에 질롱시 만든다 어휴 아팠나에 질롱시 만든다 어휴 아팠나에 질롱시 만든다 어휴 아팠나에 질롱시 만든다 강아 소리가 끊졌던 우리 증상 증기여사 배민한 험없이니 밤 물며 맹인 잔채 보름의 험신들아 우리도 태평성대 방아 소리 나오며 보자 여호와 방아여 여보시오 봉사님 왜 그러시오 이렇게 방아를 짓다가는 몇 날이 걸릴지 모르겄소 좀 자주 한번 대봅시다 그 방아라는 것이 자주 뛰면 자주 뛸수록 허유아 방아여 아 그러지마 자주 한번 저 월허니 허유아 방아여 허유아 방아여 허유아 방아여 허유아 방아여 한 척척 사를 들어가 헛, 헛 얻은 소를 베어 일까 나를 놓아냔다 허유아 방아 헛 냈다고 추방 나 허유아 방아여 왜 좁고 낮게 방하러 오유아 방아 한 달에 올려들고 한 달이 내려들고 오늘 날 내리라 걸음 보냥 사람 보기까지 산거다 오유아 방아 어린 딸들에 부도밥을 끓여라 우리 방앗고 대충 모으자 오유아 방아 그 덩입던 차을 찢는다 오유아 방아 신봉사 점심밥을 얻어먹고 여름길을 걸어 황섬을 우선히 노중에서 어떠한 여인이 신봉사를 정하나 신봉사 귀에 여겨 이곳에서 날 할 리가 없을 텐데 해복지라이소 나는 도쿄가 된건 못하는 몽탈 다른 염려만 없이고 나를 따라가사이다 들어와 자를 좋아지네 어떠한 여인자와 말을 하는지 소년은 안가요 저도 역시 맹인으로 부모일지 키세요고 어려서 복술배워 평생을 하자 아디라 25세의 길년이 있는디 금년이 25세여 하늘에서 일원이 떨어져던 물에 담겨 보인 어렬 신맹이 만날 줄 진작으로 새가 오는 사람을 놓아 다행이신 생활을 만났으니 이것이 이런인가 하옵니다 신봉사이 말 듣고 내게는 천부당만부당하는 소리 신봉사 사고에 일어나 수심으로 앉았으니 그이 민망하야 지그리 수심하나 내 평생 수심해져니 간밤에 꿈을 꾸니 내가 굽에 들어가 보이고 가죽을 벗겨 굽을 매어 보이고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니 이하니 굽몽이 이하니 굽몽이 굽몽이 윈윈이 말 듣고 꿈 해보이고 너넨 신이 파하니 별꾼이 개피 잡구하니 소리가 나을 것 배피 잡구하니 오시오 낙엽이 휘근하니 사녀를 가모옴이라. 그 꿈이란 도사오니 오늘 벌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침범이 있으리라. 신봉사의 말 듣고 내게는 하나도 불가하니 신봉사 침밥을 먹고 벌레 안에 들어가니 다반 소견 있으라. 신봉사도 저 말 속에 참성이 되었듯 나오더라. 그 때여 심항은 단호 주렴을 때려놓고 붙인 보기만 길에 붙인 참이 붙인 자 안 쉬 고여 운 안 마디 이 잔치를 배살키는 부치들을 위함이 이 잔치를 배살키는 부치들을 위함이 이 잔치를 배살키는 부치들을 위함이 무통타가 세상을 떠나셨나 부치님을 향함으로 만년이 오늘 딱 맹님 축하하셨나 오시다가 누중에서 무슨 낭해를 당하셨나 오늘 잔치 망조 이 잔치 이 잔치 이 잔치 망조 그 잔치 망조 만위 염치 이 잔치 망조 이 잔치 망조 이 잔치 망조 사령이 나와 박두광금 소병님네 오늘 찬치망둥이니 찬치참네 어서 골목 골목을 다닌 이렇듯 되단 소리만 그 천천히 당당으로 그 진동 찬치참 둘을 기다리셨죠? 네! 드디어 마지막 파이비입니다 쉼새 많이 해 주실거죠? 네! 어씨고! 어씨고! 좋다! 의! 바람대! 수백명 봉사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지 신봉사 배상도와야 그 공사 성명이 무엇이오 성명이고 무엇이고 시장에 줄 것들이 누굴 것이라도 주시오 그 성명만 일러주시면 배고픈 사람은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또 마누라 없는 사람은 마누라까지 점겨둘 것이니 얼른 얘기하시오 아타가 실없이 여러 가지 꺼준다 그렇다면 내가 저 황주도화동에서 올라온 심학교라는 사람이 신빙인 여기 계시다 하고 달려드라 별봉 안으로 치려라 그때여 신봉사는 할부네가 딸 바라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칭을 배설해 주는 흐맹인 맘 신봉사 중에 날 참아 죽이려고 해석을 이러노 예라 여 allt 베라 사람이 한번 죽지 Cuba 죽을랑정 내 집은 잠시오 더듬 더듬 어전 질어연놎 그때여 신방후부 먹어시대 그 봉사 거주성령과 저자가 있는지 알아 뭐야 신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많은 많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뚝 떨어지며 예 소맹뚝 아래리따 예 소맹뚝 아래리따 아래리따 예 소맹뚝 아래리따 소맹뚝 성뱅이 성북기란 황주 토아둥이 호토옵고 성명은 심박뚝뚝 청월 딸을 살 딸로 상처옵고 황비 잃은 딸자식을 황부에 싸서 한숨 이 집 창집을 다니면서 동양전스러웠던 매경 경원의 우근무으 15세가 되었던 정이 없고 도행기에 출천하여 그의 밤을 빌어 그 밝은 고생진의 발전 우연한 중을 만나 300명만 물전으로 시중하며 우린 눈을 뜬다 하기로 겨우 성님들 내 자식이 당경장 사왕 선님들께 300명의 복리 발령 인강수 재수로 죽은 지가 복음 3년이나 되었고 당경장 사왕 선님들 내 자식이 당경장 사왕 선님들 내 자식이 화성물이 끊어진 심황물이 말듯 오사도 오쭈렴 걷어차버리고 허잔말로 우르르르르르르르 부친의 몸을 안고 빨리 모아봤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누구여 아이고 나도 나들도 없고 딸도 없어 부담성녀에 따라다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부금성년인 이건 백만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도 늘 못드셨소 이 남수풍락중에 맞아 죽던 공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와서 서서 너도 이따소 고녀를 모옵소서 신봉사망 이 말을 듣다니여 절절을 모르는 갯다리라니 갯다리라니 네가 죽어 죽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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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를 들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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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보여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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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다리멸종 보좄 아 두두들 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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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들 털 압 딱 뜨거워드라 어이 좋아요 신봉사 눈을 떠 가면을 바라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적허 이것이 하늘의 뜻이오 부처님의 조화였다 신봉사가 눈 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개평으로 눈을 한 번덩 만저뱅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당향 개발묶이 나는 소리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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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하더니 말은 일시에 눈을 떠 최소seven에 한마리달한 흙이 난 뒤 ckент viaje 그 석달 안에 잦내고 από cried 내려가는 봉사들도 저 집에서 눈을 떠있어 hosted CHARWANGAS 내가 매 suffered 눈을 피어가며 뜨고 침밤 내로도 뜨고 지연 피그 속까지 예시의 눈을 어서 상용천지가 태연구나 신봉사논을 떠 사면을 말하보니 칠모금관 황홀하야 딸이라니 딸인 줄로만 알지 저는 불교 전해를 안하고 신봉사가 꿈이 생각을 하더니 최인재 알겠구나 이제야 아들과 알겠구나 각자 4월 초파이밤 꿈속에서 흐들어린 행사는 멀리서 고마운 고마운 상령 그 그 그의 공연을 향해 최인잘을 향해 지연의 고파이밤 지연의 고마욕이 최인재 영유가 생실이 풀려를 묻어 아까까지 내가 맹니되어 집행위를 짚고 나서는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알았느냐 지금 저절번 세상이 되었으니 폐니도 도 이거였구나 내가 던지고 벌시구나 벌시구나 나와주구나 상지가 자자촌도 본래 얼씨구 나자씨구 얼씨구 나자씨구 아무도 눈을 흩쩍 뜨고 보니 오리 이리도 장애말리 깔아 인당 죽은다리 전세성 황당 전천만 꽃받기라 얼씨구 나자씨구 침침밑망하네 울킹듯이 마루갖고 사냥수 큰 싸우대 자동은 시방슛네 흥진 피해 호진강네 흥고 이승위로구나 얼씨구 나자씨구 봉사들도 춤을 춘다 얼씨구 나아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졌네 얼씨구 나자씨구 이덕이 이덕이 심왕무 폐암의 터기라 얼씨구 얼씨구 나자씨구 얼씨구 나자씨구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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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 백성 우리를 봉허시고 우릉태수형주자사 사수사로 보내시고 우릉천장승상대 부인을 졸급상 사시고 그 아들은 책품을 도주하고 대우상 서시키시고 참먹이는 부인댁과 귀닭 엄마리는 아들상을 예비시 고아둥 백성들은 세역을 없대했으니 천천히 만만세를 노리더라 소아세상여러분들 나는 횡행근본 고도밖에 없는 것이니 신청같은 호를 받아 천천히 전을 허옵소다 그대한 위아려 그만 거짓 거짓 일도 없어질 화이팅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그리고 마지막 거짓거짓까지 만감이 교체하며 마음 졸이셔서 보셨을 항상 주선생님께도 정말 큰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당범위 한국판소리 보존의 광주지부가 주관하고 광주문화지단이 후원한 2020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사당범위 한국판소리 광주지부 제14회 정기발표회 항상 주소연의 제대발표회 보성소리 심청과 한바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잘 보여 기쁘요 귀여워 대추 생각 없었다 시원한 것 같다 시원한 것 같다 신뢰